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협이, 상협팀원이 구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게 된 회사는요. 플래니텍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인공지능, 매출이나 여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채용문의를 먼저 주셨었어요. 그래서 채용문의를 먼저 주셨고, 인공지능이랑 영상인식 쪽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기업 쪽 프로젝트를 하시는 회사 정도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꽤 괜찮은 비전을 가진 회사입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팀원들 졸업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제가 한두 달 정도는 걸리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협이가 이 회사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상협이가 누구냐면 왼쪽 친구. 왼쪽 친구. 매력적인 친구예요. 원래 그 팀노바가 군대 맛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군인 출신들,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거나 지금 이제 군대에 있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 간부. 그래서 직업군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나 여러가지 느낌에서 군인의 그 느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팀노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던 태봉이라는 이제 친구죠. 근데 상협이가 공부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는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막 기간 지나면은 막 내보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아쉬우면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상협이가 중간에 좀 아팠어요.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한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해서 내보내니까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플라이니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B2C를 하는 것보다는 B2B를 하셨고 원하는 스택은 텐서플로우 그리고 오픈CVC 가능자 우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서버 개발자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학원을 찾아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조금 어... 그 좀 애매해가지고 만나 뵙기가 좀 애매하고 제가 일단은 평일에 잘 회사 안 나가서 그래서 아까 굉장히 호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협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일단은 그냥 저에 대한 이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어... 그리고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실력이 있다는 걸. 우리 팀원들도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협이한테 가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기대를 해주시는 곳 그리고 호의적인 곳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 그 인력 채용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 주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는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채용 문의 하시면 그렇게까지 막 우대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구직을 해도 잘 되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누군가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종종 얘기는 했는데 잘 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비전도 괜찮은 기술들을 많이 다루는 회사고 그리고 대기업... 대기업 프로젝트를 또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죠. 대기업은 무조건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상협이한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해주셨대요. 상협이는 근데 굉장했던 게 한 8개 정도 회사의 면접을 봤어요. 이번 주에 8개, 9개를 봤는데 6개가 바로 붙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개발 기술 스택은 더 정진해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실력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친구가 가진 어떤 느낌이나 이런 우리 회사랑 잘 맞을지도 사실 핏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될 줄 알았어요. 매력적인 친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굳이 끝나버리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근데 요즘 그래요. 팀노바 채용 연계하자는 회사에서는 대부분은 거의 바로 오퍼신 것 같아요. 바로 오퍼를 주시고 근데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채용 연계를 한 회사 중에 가끔은 예를 들면 뭐 연봉 부분에서 막 자꾸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채용 연계를 그냥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냥 추천했다가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플라니텍이라는 회사는 그런 것도 없으셨고 깔끔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가봐야 알겠지만 워낙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내부의 개발자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큰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개발자도 이제 오셨고 등등 해가지고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이 친구들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팀노바 팀원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개발부장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지금 저한테 메일을 그때 문의 주셨을 때도 이사님이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런 거 보면 금융 쪽도 이제 하시고 인공지능도 하시고 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 같아요. 요즘 뭐 아무튼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채용연기가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그쪽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이 그냥 구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회사를 면접을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 회사를 먼저 보다 보면 그때 느낌이 괜찮았던 곳에서 얘네 팀노바 출신이라고 그러면 한번 연락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게 많대요.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 이제 사리분별되시는 곳은 이상한 소문만 듣고 판단하시지 않고 직접 보거든요. 직접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 얘네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회사에서 보통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채용연계를 그렇게 막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호의적이시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한테 호감 있는 회사들을 올려드리긴 하니까 팀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연이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한 친구예요. 고생 많이 한 친구고 이제 직업군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회에 이제 상협인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직업군인으로 일하던 친구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물정을 조금 일반인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잖아요.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서 수업 때 와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친구예요. 그만큼 이제 정정당당하고 막 이런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순수하고 상처받으면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경향이 있죠. 혹시나 이제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종종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가 지금 내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친구 개발은 무난하게 잘합니다. 아무튼 다음주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주죠. 이번주에 이번주에 이제 그 뭐지? 이번주에 스트리밍 할 거예요. 이번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스트리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네요. 고생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거의 다 붙었어. 8개 봤는데 6개 바로 즉시 오퍼. 그냥 딱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은 참 이런거 보면 스웩이 느껴져요. 열심히 하면은 다 알아봐 준다. 뭐 비전공 전공을 떠나서 그냥 직업꾼이 밖에 안한 친구인데도 그냥 잘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업계의 순리입니다. 개발자는 뭐다? 실력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공부 꾸준히 하세요. 절대 손에 안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